시작 형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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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웃기 아이돌 형 너랑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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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기고 싶었습니까? 아이돌이에요 우리 6 6 뭐야 나보다 따가워 그럼 1cm 아니야? 아니 5 아 나보다 많이 먹었구나 다 졌어 제이크 먹었어? 11? 맛있다 제이크 형 갑시다 제이크 건 11cm입니다 아 0.5cm 차이야 더 하였어요 더 더 하였어요 어 뭐야 귀여운데? 강아지 같다 6cm죠? 응 오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깊기 약간 응? 세로로 많이 먹었어 7cm 응? 응? 몇 cm요? 1등인데? 어? 1등이다 뭐야? 아니 쟤가 옆으로 크네 얘 앞뒤로 안 커 옆으로 한번 재보실 아니 그냥 형 1등이에요 아니지 남은 게 적을수록 적을수록 덜 먹은 거지 맞아 너가 1등이지 적을수록 많이 먹은 거지 남은 게 적을수록 많이 먹은 거지 안 그래요? 제이크 씨 이과라며 맞다 뭔 소리예요 남은 게 적을 맞죠? 제 말이 맞죠? 제이크야 이과라며 너 제 말이 맞죠? 아니지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거지 제 말이 맞다니까요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죠 제이크 형이 제일 많이 먹은 거죠 형 4단 11cm에서 7cm가 남았잖아 5cm를 먹은 거예요 난 12cm에서 6cm만 남은 거지 전 4cm를 먹은 거고 아니 아니 제이크가 11cm 중에서 7cm가 남은 거고 나는 6cm가 남은 거야 그러면 나는 나는 5cm를 먹은 거고 얘는 4cm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럼 형이 구사 많이 먹어 그러니까 넌 남은 게 먹은 그거냐? 남은 게 먹은 거고 남은 게 먹은 게 먹은 거야 아니 남은 길이 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 화면 조정하실게요 하나 둘 셋 봐봐 다시 정리하고 마티 형이 설명해 줄게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길이 중에서 수학 시간 먹은 걸 뺀 거잖아 응 그러니까 남은 게 아 맞네 제이 형이 맞네 먹은 게 뺀 거 아니라 남은 걸 뺀 거예요 남은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 제일 높은 게 남은 게 제일 높은 게 1등 그러니까 Yeah, when it is me, man 그래, 그래, 남은 걸 아 자, 제이 네, 제이 씨 와, 축하드려요 오케이, 결론 오케이, 갑분 아, 근데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마이크 메인 아, 이거 대본 쓰시는 분 이거 아 수학을 잘 못 하시네 아이고 오, 많이 먹었다 아, 삐졌다 아, 죄송합니다 삐졌다고 네, 첫 게임부터 정말 바이트한 게임이었죠 진짜 정신없는 게임이었어 다음은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블러드 한 게임입니다 들어보시죠 블러드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원래 이게 타이틀 오, 뭐지? 오, 뭐지?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또 와인 드립치려고 이제 깨물었다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이제 이거 혹시 품종이 또 와인 얘기하려고 품종이 자기가 또 와인 많이 아니까 자, 지방 방송 끊을게요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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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물었다면 빠르게 쭉 빨아들어야 신선한 상태의 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들 공감을 해주시는데 쭉쭉 아주 빨아요 그렇죠 이 잔에 남긴 주스를 빨리 마시는 사람이 1등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와, 저 근데 진짜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안 돼 이거 빨리 먹을게 제가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제가 마시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빨대를 좀 씹어먹기 때문에 맞아요 빨대도 일부러 호출이 나오게 하거든? 맞아, 이렇게 씹어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씩 먹어야지 마세요 아, 이제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질 때 너무 싫다 네, 그럼 한번 각 팀 대표 나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선수 씨 하나, 둘, 셋 하프 화이팅 하프 화이팅 하나, 둘, 셋 하프 화이팅 오케이, 이거 내가 이겨야지 형, 이거 깨끗한 거 맞죠? 양이 좀 많은데 깨끗한 거 맞죠? 깨끗한 거 깨끗한 거 아니래요 맞대요? 아니에요 맞대요 깨끗한 거 맞대요 덴파연은 위생을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저거 안경 그구나 옛날에 아, 맞네 이거를 시간을 잴까요? 동시에 할까요? 동시에 해서 빨리 먹는 거 동시에 해서 빨리 먹는 사람? 이게 그게 죽겠다 이게 안경이에요 저거 어떻게 먹어? 근데 이거 이렇게 껴서 먹어야 돼 왜 이러지? 빼 좀 빼 이렇게 껴서 어떻게... 근데 이게 안 껴겠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좀... 빨트의 끝이... 올라가서... 아, 내려갔다 지금 내려갔다 끝에 있어야 돼, 이게 확실히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오케이, 갑니다 잠깐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거를... 자는 제가 잡아줄게요 아, 형 그거... 그 빨트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형, 희승이 형 어? 야, 이거 선우야 이거를... 아니, 아니야, 내가 해줄게 이게... 아... 아, 그러니...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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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쓰리 투어하면 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잡아줄게요 이거를... 이걸 빨트를 잡아줘야겠다 뒤에다가 희승이 저 뒤에다 놔봐요 제가 잡아줄게요 어, 희승이 형 반증이 그... 아,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제 뒤에다 놔요 제가 잡아줄게요 빨트의 끝에...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잠옷만 드셔... 자, 갑니다 오케이 쓰리, 준비되셨죠? 스팀 다리미로 피실게요, 빨대 먼저 마신 사람이 손 들면 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쓰리, 투, 원 레츠고 레츠고 마셔, 마셔, 마셔 이거는 무슨 묵음이죠? 마셔라 어, 깜짝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오, 손도 많이 줄고 있어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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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안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았어 아, 근데 이게...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빨대가 휘어있어요 끝까지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 원래 힘들게... 아니,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왜 이렇게... 빨대가 휘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졌다. 죄송합니다. 무슨 주스예요, 이거? 너무 맛없는데? 석류 주스예요, 석류 주스. 석류 맛있다. 포도 주스를 주시지. 와 근데 이거 맛이 너무 맛있다. 그래도 거의 다 마셨네요, 다들. 주스는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니키 씨 1등. 현재 하프팀 안 돼. 제1씨 1점, 니키 씨 1점이네요. 아, 1등 할 줄 알았는데 안 깝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쟁쟁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엔지 분들은 어떤 팀이 이겼으면 좋겠나요? 하프! 당연히 하프죠. 새로운 승자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뭐야, 여기 놔둬. 우리 같지? 몸으로. 근데 희승이 형 아까웠다, 방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벌써 다 먹었어. 제가 휘했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 까비. 까비다. 뭐 운도 실력이라고 하니까 어쩌서는. 다음 게임. 네, 조금. 다음 게임요? 다음 게임. 바로 갈까요? 다음 게임. 가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가를 뽑을 게임은 바로. 팔씨름입니다. 팔씨름이요? 팔씨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성훈이랑 저랑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죠. 네, 엔진 못하기로 했어요. 너무 뻔한 결과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둘이 하면 너무 열심히 해버려가지고. 둘이 다 힘들어요. 시작. 근데 제가 이번에 운동을 진짜 단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저도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진짜 안 해요. 너는 원래 안 한 거던 거 아라던데. 저는 근데 운동을 진짜 안 해요. 와, 선우 형 이기했는데? 힘줘 봐, 힘줘 봐. 와, 뭐야? 선우 형 이기했는데? 야! 광배 힘줘 봐, 광배. 선우 기본적으로 있네. 아, 광배 힘줘 없다. 여기가 뼈밖에 없어. 멋있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엔진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쎄야 돼요. 선우 진짜 못해. 시작. 아, 뭐래? 진짜 거짓말. 아, 거짓말. 할 뻔기뿐 했어요. 진지하게, 진짜로. 진지하게.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니, 선우는 대박이다. 진짜라니까요? 아, 제가 할게.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우리 풀어, 풀어, 풀어. 우리 풀어. 야, 봐봐. 자. 아, 나 여기서 히프텔 안 뜯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서 히프텔 안 뜯어. 잠깐만, 잠깐만. 바세린 갖고,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바세린은 왜? 바세린, 바세린. 근데 이거 저희 가위바위보 해도 돼요. 바위바위보? 아, 좋아요.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갑니다. 소원아. 안 내면 진 거. 아, 소원이 형이야? 난 물을 덧는데. 소원이 형. 소원이 형 가위바위보 안 하는데. 소원아. 가위바위보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해야 돼요. 앞에 나오시죠. 내가 의견을 줄게. 앞에 나와주세요. 이거는. 이게 의견을 줄게. 의견이요? 가위바위보. 뭘 낼지. 소원아. 내가 너 가위바위보 대신 내줄게. 어디서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대신 내줄게. 대신할까? 대신 내줄게. 형 가위바위보 잘하니까. 가위바위보는 제 답장이라고. 가위바위보 왔어요. 가위바위보 대신하게. 가위바위보. 내가 가위바위보 너무 좋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더 따나요 형. 더 따나요 형. 더 따나요 형. 니키 좀. 원호 김선우. 진짜 모두가 민망해지는 순간이야. 심리전이야 심리전. 가위바위보 좀. 근데 원래 보장을 내는게. 황준상 높대요. 그럼 가운데 한 분이 잡아주실 분. 제가 심리할게요. 제가 진짜로. 8세를 안 한지 진짜 오래됐고. 1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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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전혀 가자. 다른데? 뭐야. 야 잠깐만. 거의 드래곤볼 뭐야 지금. 위를. 이거 드래곤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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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실게요. 기선점 중요한거 알죠. 기선점. 야 성우아 찢어버려. 손우 형 가자. 손우 형. 손우 형 가자. 아닌데. 손우 형 가자. 이거 서로 이겨. 자 갑니다. 어차피 우리 팀 아니니까. 정신차요 정신차요. 오케이. 아 이거 뭐 움직여. 이거 뭐 움직여. 아 이거 뭐 움직여. 선배 힘. 너무 자리가 달라. 너무 추워해. 답이 없어. 너 집주해야 돼. 선배 힘. 딱. 아 이거 다. 딱. 지금 정어멍이야. 아 내 힘. 몇십 년 동안 훈련한 거야. 오늘을 위한 거다. 오케이. 가자. 시작. 시작. 뭐야. 선우 형 가자. 안 돼. 힘을 줘.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선우 형.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진짜 컨셉이 아니야. 잡는 힘이 이렇게 쎈데? 선우 형. 이게 다 근육이잖아. 아닌가? 힘들어. 당겨야 돼. 하나 둘 셋. 다시. 난 왜 선우를 응원하고 있지? 아 뭐지? 너무 힘들어요. 아 잠깐만. 아니 잡는 게 그렇게 쎈데. 훈련 훈련. 하나 둘 셋. 아니 빨리 훈련. 거짓말. 아 왠손 아니야. 아니 진짜. 제가 거짓말을 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야 여기 세다. 아 잠시만. 너무 아파요. 내가 할까? 여기서. 형이 형이 형. 지금 경기장에서 훈련하지 않으실게요. 선수 형. 선수 형. 아 뭐요?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아 잠깐만. 야 이러면 대신 기분이 달라지지. 잠깐. 대신 이 선수 그대로 결승을 해야 돼. 저 진짜 지금 빨개진 거 안 보여 아니죠 만약에 제이크 형이 이기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자 그렇게 아니 방금 힘을 빼면 돼서 저도 그걸로 오케이 제이크 형 할 수 있다 다음부터 바꾼 거 없습니다 오케이 아야 여기 잡지 말라고 여기를 잡아야 줘 오케이 갑시다 잡불고 낼지 가자 오케이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딱 팅 이거다 갑니다 아니 손목 손목 꺾어요 형 거울 성이요 형 얘 손목 꺾어 스킬 인정합니다 이거 손 떼시면 안 되고요 네 이따 간다 지금 일족 아니에요 괜찮아 갈게요 준비 힘 빼세요 가자 가자 오 와 화 몸을 몸을 어 oshima 오 낙 적지만 잘 싸웠다. 성운이 형은 승입니다. 와, 힘 세다. 왼팔을 한 번만 해. 아, 싫어. 끝. 성운이 형이 치셨어. 와, 우리 다 뒀어. 바로 결승전 가시죠. 우리 다 뒀어. 반대가 있잖아. 우리 다 뒀어. 너 못생긴. 이 키가 근데, 지금 키가 제일 크니까. 아, 여기 키가 은근 안 썼을 것 같은데. 여기 은근 쎄요. 좀만씩. 백타임, 백타임. 애기였을 때는 안 쎄는데. 고정하시고. 왼손으로 해, 왼손으로. 근육 풀어주고.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갖고 와. 펌핑해야 돼, 펌핑해야 돼. 아파요. 바세린, 바세린. 오케이. 됐다. 자, 가시죠. 센터 맞춰주고. 가시죠. 갑니다. 근데 이거, 얼굴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여기 맞춰야 돼. 아, 팔꿈지가 너무 아파. 아, 저 지금 팔꿈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내 손 큰데? 아, 아파요. 네, 한 번, 한 번. 약하게, 그냥. 야, 더 자신감 가져와. 니키, 너 지금 힘 앞에서, 지금. 오케이. 너 퓨처 팟백 때 그 팔뚝 생각해. 시작하자면 바로 힘. 그때 박성훈 여기 있어, 지금 돌아왔어 잠시. 준비. 아, 가운데 가운데. 광배로 광배로 당겨. 준비. 칼로 당기는 게 아니야. 으깨. 으깨 안 돼요.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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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반칙 반칙. 코 정여. 뭐 하시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니. 뭘 찢어버리라니. 뭘 찢어버리라니. 뭘 찢어버리라니. 으깨. 으깨. 어, 890 넘어. 자, 갈게요. 준비 시작. 할 수 있어. 와, 대박이야. 진짜? 야, 기타 힘든데? 잘 싸웠다. 니키 쎄요. 오, 쎄요. 아, 이게 처음에 확 끌고 오면 이길 수 있어. 와,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지켰어. 명문가 지켰어. 와우. 자, 결과가 나왔네요. 아, 이거 끝나고 선옥하러 가야 된다. 어떡하냐. 아, 너무 앞에서. 힘딱. 팔이 너무 아파. 팔이 너무 아프긴 해. 네, 좋습니다. 제 1130회 뱀파이어 정기회의. 올해 최고의 뱀파이어 명문가는 바로 굴! 입니다. 예이. 오, 뭐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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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 좋네요. 아니, 니키의 힘이 좀 세졌어요. 그러니까요. 연습해봤는데. 애기였을 땐 안 쐈는데. 근데 서훈이가 너무 진심으로 했어. 야, 너도 진심이였어. 진심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너도 안 하기로 했잖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콤백 라이브 해보네요. 저번에 어떻게 했었죠? 사옥에서 했었나 저번엔? 저번에 또 이런 데서 했을걸? 아, 맞아. 그때 공개를 했잖아. 맞아요. 그때 오프라인이었어. 아닌가? 아, 아니였구나. 오프라인 많았어요.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했어. 오프라인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킹콩 페이팅. 아, 그게 그거였어요? 응. 그 밑에서. 맞아, 맞아. 지하에서. 오케이. 아, 맞아요. 그거! 그거! 아, 저 너무 힘들어서. 그거! 그거! 원래 팔씨름이 와, 힘이 없어. 온 몸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번에 몸으로 끌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시작할 때 방금 그걸 내가 못 했어. 얘가 먼저 했어. 지리키. 방심했다. 저 누구 나야? 네. 왜 이렇게 잘 나왔어? 표정 왜? 와우. 와우.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아, 아쉽게도 정의 반에 못 들어간 게 아, 이거 뭐지? 명문반. 네, 명문. 명문. 명문 민족. 민족에 못 들어간 게 좀 아쉽지만 명문가, 명문가. 명문가. 명문가에 못 들어간 게 좀 민족까지? 안 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뱀파이어는 다 이제 하나의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하나의 가족들. 가족들. 가족이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엔지인분들도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제이. 좋습니다. 그냥 다 한 명씩 말해볼까요? 순서, 순서? 순서대로 쭉 말할까요? 제시? 네. 네? 아. 소감. 아, 소감이요? 어? 앞에 두 명 했나? 네, 했어요. 아, 했어요? 아, 네. 왜 그러고 그랬어? 어디 뭐 잘못 먹었어? 아니, 발 씨름하고 성훈이 형이. 성훈이 형이. 성훈이 형이. 아니. 너가 했어? 성훈이가. 아니, 성훈이가 했는데 코칭이 너무 됐어. 내가, 내가 이입됐어. 거의. 내가 거의 성훈이, 방금 성훈이. 사실 어머님 느낌도. 아, 잠깐만요. 마음을 너무 입을 해봐. 너가 아주 그랬냐고 그냥. 지금 열정은 거의 성훈이 벌써 쓴 것 같아. 네, 좀 정신이 없고 지금 좀 덥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죠, 저희가. 10개월 만에. 맞아요. 10개월 만에 컴백을 한 만큼. 지금. 정말. 이제 투어를 갔다 와서. 투어를 갔다 온 그 성과. 그런 뭔가. 그런 배운 것들을 잘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크블드. 다크블드. 만광. 박수. 와우. 2013년 오리스피. 네, 저희가. 1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많은 걸 준비한 앨범이니까. 정말 기대만 해주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진짜 술꽃 맛집이잖아요. 맞죠, 맞죠. 저희 노래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 술꽃.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아, 힘들어. 저희 하프 버전은 모든 게임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저희 하나도 못하겠어. 네, 고야.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저, 졌지만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아,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저희 이번 다크블러드 앨범도 너무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남은 활동도 정말 잘 할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선우가 팔 시름 제일 세요. 맞아요. 선우가 약간. 근데 그냥. 지금 힘을 숨기고 있어. 아껴놔야 돼. 절대 아껴요. 진짜 힘을. 아껴놔. 선우 형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껴고 있는데. 지구를 지키기. 지구는 우리가 지키는. 아니, 우리는 우주를 지키는. 우주. 우주. 우주는 이제 제이크군. 웅이F잖아요. 엔진이 먹기 위해서 지금. 아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사실. 윤방을 2번이나 했죠. 왔는데. 앞으로 만날 엔진.. 엔진 앞으로 만날 날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위동왕 활동도 있고 타이틀곡 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대신 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에서 말하는 대로 10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번 앨범 만관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잘 내는 거 어떻게 해? 잘 내는 거 어떻게 해? 좀 잘 내는 거 어떻게 해? 넘어가시죠 네 이번 나크블러드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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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이번 앨범은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이제 NG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제 뭐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실 활동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기다리신 우리 엔진분들 엽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몇 시죠? 에너 10시 반 10시 반 네 벌써 10시 반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엔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뱀파이어는 사실 이제 시작이죠 저 이제 시작이에요 뱀파이어는 야행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파이팅 해보자 군 파이팅 파이팅 2023년 월 21일 엔엘프 미니 사진 다크 플러스 망광 부 땡큐 나의 꿈을 꾸는 데다 파이팅 I know you save me